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45편입니다 자 페이지 145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등기 대상 얘기 나오는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들어서 이해한다? 천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전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법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최소한 한 뭐예요 최소한 한 세 번 들으면 아하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하 이렇게 뭐예요 약간 느낌에 온다는 얘기지 한 다섯 번 정도 들어야지만이 기본적인 맥락이 잡힙니다 세 번에서 다섯 번 사이니까 사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 세 번 이상 들어보시면 아하 이런 얘기구나 라고 감히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 듣고 한 번 들으면 제 말이 법적 용어가 뭐냐면 귀에서 이렇게 들려요 앙앙앙앙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안 들리고 꼬박꼬박 귀에 탁탁 꽂힌다 아 그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법을 공부하면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 번 병원에 가서 본인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세 번 이상은 들으셔야 되니까 그럼 등기 대상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뭘 만들 때 이 등기분을 만들 때 등기분을 만들 때 이렇게 표지해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내모가 있어요 울구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표지해부 갑구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 자 그랬죠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이게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 만드는 절차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 대상이다 등기 대상 자 누가 소유권자 갑이 바다 매립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를 맞췄어요 그 땅은 당연히 뭐예요 자 1번에서 이렇게 충청도 100 답 면적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갑이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대장 만들고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에서 이렇게 등기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연 등기분은 우리가 민법은 180명 주의 물건에 대해서 변동을 했어요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등기분은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글구가 있어요 갑권은 소유권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아까 용익물권 저당권 있죠 그러면 등기 대상이란 말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이에요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죠 대상이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표제부는 이 표제부는 그 토지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선박이나 항공기나 그런 뭐예요 공당 재단 등기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예요 토지 건물 등기부 두 개예요 그 종류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 토지나 건물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자 그럼 이 갑구나 을구에 물건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상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쓰는 내용을 다 등기상이라고 다시 표현을 해요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토지냐 건물이냐 그 다음에 등기상이냐 등기부에 쓰는 내용을 등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등기 대상 등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이 토지가 뭐예요 자 충청도에 있고 땅 지본은 100이고 다비구 면적은 500이에요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해야 되는데 자 연세가 90이 넘어서 심이 없으세요 의리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자 어르신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내가 아저씨 자 이 어르신 땅을 빌려갖고 월 얼마 월 150 드리겠다 내가 이 땅을 좀 이용하자 아니게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안 된다 내 땅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한 200은 200에서 250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갑이 의리란 사람이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일부만 이용하겠다 일부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자 대장을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자 항상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인데 부동산 전부는 쉬운 문제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뭐예요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뭐라고 이 부동산 일부를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뭐가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자 이 용액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그러면 어르신 내가 뭐예요 백 한 이십만 드릴 테니까 자 땅 일부만 사용하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등기부일구에다가 1번 무슨 등기를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 남의 땅이 뭐예요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아니 뭐예요 자 수목이냐 공작물이냐 이 내용을 써야 돼요 내가 나무신 묶기 위해서 수목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것이다 범위를 꼭 쓰게끔 돼 있어요 범위 그래서 항상 물권호수, 용의물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이나 아니면 채권호수, 임차권은 이렇게 뭐예요 범위를 써요 자 만약에 자 범위가 뭐라고 전부라면 이렇게 전부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일부라면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자 남쪽 남쪽 뭐예요 25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자 표제부는 면적이 얼만데 500인데 얼마를 쓰는 거예요 지금 250만 쓰고 있죠 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아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일부를 쓰는 곳이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동산에 뭐라고 전부가 아닌 뭐라고 일부를 쓸 수 있는 건 무슨 물건뿐이 없다 그러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무슨 물건만 가능하다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용익물권만 유일하게 못분이 없다는 게 이거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나 자 그 다음에 채권에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임차권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용익물권이 아닌 거 자 예컨대 소유권 보존능기든 아니 뭐예요 소유권 이전능기든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 있죠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든 안 된다니까요 뭐 가등기든 가압류든 하여튼 못 빼놓고는 용익물권 임차권 빼놓고는 절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외우자니까요 아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 건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뿐이 없겠구나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외우자니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에 몇 쪽에 140 뭐 있죠 146쪽에 등기할 사항의 물건이 나오고 물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부동산이면 그중에서 무엇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뿐이 없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 사건의 목적이 뭔데 사인과 사인관의 거래 대상이 되는 자 그것만 자 뭐예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게 사건의 목적 사인과 사인관의 대상이 거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예컨대 하천 같은 거 있죠 국가하천이 아니라 개인하천도 되긴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잘 시험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자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천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하천은 이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내년에는 안 나올 거 하는 생각이 많은데 올해는 안 나올 거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러면 하천은 남한테 팔거나 자 저당권 등기면 가능해요 왜 하천은 국가관리하니까 소유권만 가진 사람은 팔거나 담보나 제공하지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쌍가리본 토지건물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 이제 어디 이제 그게 중요하냐 하게 되면 일단 자 거기 그 147쪽에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그걸 별표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계나 저당권 등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리고 권릴부 얘기 나오죠 권릴부 권릴부 지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인필지 토지에 대해서 누가 갑이 뭐예요 갑이 소유권자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독 소유이라니 근데 을주 소유권자하게 되면 이 갑과 을은 이 소유권을 뭐예요 나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뭐라고 소유권의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두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이 땅 하나를 자 이 땅을 뭐예요 나를 풀자 땅을 나나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지분이라고 읽어요 괜히 뭐예요 또 분지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요 이 갑은 지분 2분의 1 을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예요 권리의 일부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권리의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지분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분이라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용익물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뭘 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의 뭐예요 일부의 용익물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 임차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권리의 일부는 뭐예요 이건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니까 자 물건이 아니잖아요 권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점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점유하는 건 아니지만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돼요 공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2번 이 갑이 자기 지분의 일부를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일부의 전능기가 가능해요 이 일부 전능기가 가능한데 자 이런 일부의 전능기를 뭐예요 일부의 전능기 의라프로 몇 번의 몇을 2분의 1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만약에 자 이게 이제 공유부동산이다 치자니까 그래서 공유자 절대 합의는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공유자 갑이 몇 번의 몇이고 2분의 1 있고 공유자 뭐라고 의리 몇 번의 몇이세요 2분의 1이다 그럼 누가 자 갑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 등기부에 있죠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부에 갑에 뭐라고 갑에 2분의 1의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누가한테 병한테 이런 식으로 자 이 지분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는 돼요 그러니까 자 지분은 점유하지 못하니까 지분에 대한 뭐예요 용의 물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건 안 되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2전능기 하거나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등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권리전능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 물건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2전능기하고 저당권은 가능한데 왜 보조등기는 안 되냐면 특성상 만약에 뭐예요 이 땅 하나를 뭐예요 땅 하나를 자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매립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안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것만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내 것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내 것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졸지 등기부가 3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에 뭘 못해요 보존등기하고 상투등기 못하는데 하여튼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땅 전체 중에 일부는 용익물건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 못하고 권리 지분 있죠 권리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해요 문에 보이지 않는데 권리 지분에 용익물건 안 된다 그 내용만 오늘은 이해만 좀 해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14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저당권은 가능하나 이렇게 뭐예요 뭐는 가능하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와 저당권 능기는 가능하나 뭐는 안 된다고 점유를 할 수 없는 용익물건은 점유가 안 됐잖아요 권리는 버리지도 않는데 저 부동산이 저 토지건물 부동산이 부동산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건물의 그 땅의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등기부 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점유할 수가 없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등기할 사항에 권리 나오고 있죠 권리 그래서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등기능력 있는 권리 그래서 자 어디에 동그라미 4번 3번에 그런 말 써 있죠 권리의 일부인 자 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권리의 일부인 지분의 경우 그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가능하므로 지분 이전등기나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 아니죠 그러나 지분의 용익물건은 설정할 수 없다 써 있죠 점유가 안 되니까 자 그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게 자 넘겨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등기의 유효요건 나오죠 유효요건 그래서 유효요건과 효력 나오는데 일단 유효요건 얘기했는데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요건이에요 요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요건을 이해만 하면 돼요 뭘 이해만 하냐면 이거는 뭐예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할 수 있는 요건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게 이제 형시주 요건과 실체주 요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자 거기 맨 아래 쌍가루 4번 있죠 등기인청이 적벌조차 얘기인데 그냥 참고로 참고로 자 이거 판례니까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얘기니까 자 참고로 오겠습니다 참고로 자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등기법에는 29조에 각하사유를 적어놨어요 이 각하사유를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다음 같은 등기를 해오게 되면 등기를 뭐예요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안 받겠다 그게 각하사유예요 그럼 이렇게 29조에 29조에 무슨 사유를 각하는 사유를 4가지를 11개를 정해놨어요 이 각하사유를 11개를 정했는데 자 예컨대 만의 게 뭐예요 무권대리니 권한이 없는 대리니 등기했어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어요 인감용이 2조 됐어요 이게 판례예요 그러면 예컨대 만의 게 뭐예요 현재 지금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무존대기 갑이에요 자 누가 정의란 사람이 은퇴하고 자 어디에 귀농해갖고 자 목장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들 심고 싶어서 땅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살라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공인중 사무소에 보니까 그 사장님이 2분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지고 민법 997조에서 의라고 병이라는 이 자식이 상속인이에요 이게 소유권자라는 얘기에요 상속이니까 997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계획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 이 사람하고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원래 민법 몇 조 민법 181조는 아버지 사망하면 상속등기 마치고 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법 29조 자 29조 4호에는 자 당사자가 출소하라고 등기할 때는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만약에 2조 등기가 되면 2번 2조 등기하죠 자 원일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얘는 죽었는데 얘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요 그러니까 일단 죽은 사람 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에요 원칙이 뭐에요 무효에요 무효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법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대법원 판례가 그랬는데 등기가 이뤄졌다면 이 등기는 뭐라고 과연 절대 무효를 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얘껀데 만약에 거기 상가루 4번에 신청 등기인청의 적법 절차 이렇게 적법 절차이겠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비 정하는 절차였다 를 행하셔야지만 그 신청 절차의 하자가 다른 말로 뭐에요 법을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사항과 실체 관계에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 관계가 부합하면 등기를 뭐라고 유효할 수 있다 그게 판례인데 무슨 얘기에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2등기를 무효라고 한다면 여기다 뭐라고 3번에서 소유권 뭐라고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해서 상속을 해서 얘를 뭐라고 의라고 병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게 한마디로 뭐부터 먼저 하고 무효를 하게 되면 2번 무슨 등기를 잊었는기를 뭐 해줘야 돼요 이걸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소유권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해서 누가 앞으로 의라고 병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5번 잊었는기 원인을 매매로 해서 정합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얘는 뭐에요 진짜 소유권자 진짜 소유권자하고 소유권 잊었는기를 마친거에요 근데 법을 좀 위반했다 해서 2등기를 말소시켜 보면 이 정은 잊었는기 할 때 두 번 해잖아요 세금을 두 번 내야 돼요 저번에 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왜 서류가 없으면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민이 불편하니까 법을 좀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진짜 소유권자한테 샀다면 유효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그 153페이지에 동그라미 6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법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명이 위조가 됐다 문서가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 무효인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의리란은 뭐에요 매도인이 인간명을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가져와야 되는데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물어보니까 인간명 3개월짜리 맞냐고 물어보니까 인간명을 꺼내서 보니까 몇 개월짜리에요 이렇게 8개월짜리야 그래서 이걸 뭐에요 화이트로 지웠어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3개월을 만들었어 근데 등기가 이뤄진 거야 이 지금 뭐에요 인간명을 3개월짜리 해놨는데 그러면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뭐에요 실체관계가 없어야지 무효인데 비록 인간명이 위조했지만 두 사람이 진짜 매매계약을 맺고 실체관계가 부합이 되잖아 그럼 유효할 수 있다 예외도 아니게요 근데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누가 김사기가 등겨났어 공문서를 유지해서 그러면 이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얘네 둘이 뭐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만나서 계약관계가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등기의 유효는 법을 좀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4번 이 두개를 별표합니다 동그라미 3,4번을 이렇게 묶어갖고 자 이렇게 3번과 4번을 3번과 4번을 묶어서 별표해 두시고 자 무대가 사위감으로 무권대리인 무대가 사위감으로 무권대리인 자 무대의 무권대리인 4위 4위 4 사망자명이 인감리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 유의하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판례의 완화태도 그래서 자 중간생각등기 있죠 그 내용이 뭔가 왜 거기 2번에 사안가루의 법률행위 있죠 그 내용은 뭐에요 자 잘 안나오니까 일단 거기 사안가루의 중간생각등기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간생각등기라는 개념만 좀 이해해보지 않죠 중간생각등기 도대체 중간생각등기가 뭐냐 자 그러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자 이 법에는 자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의리란 사람하고 뭘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고 또 의리란 사람이 병한테 매모해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뭐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하라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순차적으로 자 이렇게 갑과 을 의로 병하고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당연히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조등기 갑에서 자 2번 잊어낸기 있죠 올로가구 3번 잊어낸기 뭐라고 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하는 게 기본원칙이에요 근데 법을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번 소유권 보조등기 갑 1번 2번 소유권 뭐라고 잊어낸기 병이다 무슨 차이가 나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2번의 병의 등기는 을 빼먹었어요 중간이 빠졌다 이걸 사람들이 명령하기를 뭐라고 중간이 빠진 중간 무슨 등기라고 중간 생략 등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빠진 생략 등기다 그러면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자, 부특법 이 부특법을 위반했다 아니고요, 부특법 위반했다 그러면 이 부특법을 뭐 했으면 위반했으면 법을 위반했죠? 그럼 권미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무효로 하느냐 그렇진 않다니까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의리나 갑한테 돈 주고 사갖고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된다면 이 등기 자체는 뭐예요?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 근데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154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의에 보면 부동산 물건은 최초의 양도인에게 중간 취업자로 자, 애계로 그리고 중간 취업자로부터 최종 취업자로 전전연의 하는데 최초의 양도인에서 그 취업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하는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다 이게 그래서 거기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학설계팔기가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그래, 토지거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토지 토지를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는 구역이다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받는 구역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소관총에서 받아야 된다 관련 소관총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이제 그래서 의의를 다시 155페이지에 유효성 여부 이렇게 써있죠? 여부 써있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 절대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는 예배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외가 없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클릭해주시고 이게 유효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어떤 일종한 요건이 있죠 자 계약을 뭐예요 적법한 계약을 맺어야 되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해놓은 각하사유가 아니어야지만 그게 등기가 유효한데 등기가 유효한데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화해갖고 법을 좀 위반했다 하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거기 자 거기 156쪽 있죠 등기 효력이에요 효력에서 종국등기 효력과 가등기 아까 아까 뭐예요 등기 효력 중에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가등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국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권리변동적 추종적 효력 대항적 순위확정적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이 있죠 추종효력이 중요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본 내용만 순위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쌍가르 4번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별을 만들어놨어요 이 등기별을 만들어놓으면 권리변동 효력이 있고 순위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울구가 있다 치자니까 1번 저당건설점 이게 돼있죠 그러면 일단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2번 그래서 여기가 뭐 있어요 가처분이 돼있어요 그리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는 돈 빌려는 돈 안 갚죠 소송하면서 자 나한테 돈 안 갚으니까 아빠 까려고 그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빼놓고는 가처분이에요 가압류가 아닌 다툼 있죠 돈 문제가 아닌 거 예컨대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 갑이란 사람이 아들내미가 누가 병이나 아들이 있는데 누구 A라는 사람이 이 고급차 있죠 그래서 고급차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말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뭐에 써있고 못 들고 누볐어요 예컨대 수리비가 양쪽 다 돌려갖고 1억 이상이 나와요 얼마나 긁어댔던지 두 겹으로 또 이렇게 다 수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A가 있죠 뭐야 얘가 이제 몇 살 뿐이 안 됐으니까 열 살 뿐이 안 됐으니까 이 성사 책임은 면했죠 누구한테 A한테 뭐예요 2차 수리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안 해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가처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돈을 직접 빌려준 건 아니죠 돈 빌려줘서 안 갚은 건 그건 가압류고 그 다른 다툼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 여기 자 3번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어요 예컨대 2번 저당 꽂는 게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157페이지 쌍가루사본 춘약정조회료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얘가 먼저 했으니까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 근데 자 D형 그 순서는 이제 뭐예요 등기한 기록순위 같은 구는 뭐예요 순위번호 같은 구는 뭐라고 1순위 2순위 2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는 서로 다른 구는 뭐예요 경배 들어가면 자 여기 갑구의 가처분이 선순위인지 을구의 1번 저당권이 선순위인지 판단이 안 돼 왜 서로 구가 틀리니까 그때는 이 접수번호 순위번호 보는 게 아니라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가 제 메토라고 이게 1045 제 메토라고 2045죠 2045 그럼 뭐예요 얘가 선순위 얘가 선순위 순위번호가 따지면 안 되지 서로 다른 구니까 그런 얘기예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뭐 신경쓰고 없고 등기소 등기부 안 나오죠 이것도 뭐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안 나오고 등기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중에 그 심화 가정할 때 구분건물 등기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총론상 있죠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